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드디어 강의 소개합니다. 생명과학 2도 2023 버전의 섬세한 개념 앤 스킬 완성반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을 찍고 있는지 지금 오늘 날짜는 2021년이에요. 12월 17일입니다. 자 교재는 아마 다음주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찍습니다. 자 생명과학 2인데요. 먼저 조금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던 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수능에서 생명과학 2 오류가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2023 수능을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 특히 생명과학 2를 선택했던 친구들 중에 평가원에 대한 불신이나 수능 문제의 오류가 다시 나올지에 대한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당부를 먼저 당부의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 그러면 지난번에 2022 수능 즉 2021년 11월 18일 날 봤던 수능생명과학 2 20번 문제가 이 문제인데요. 오류가 났습니다. 평가원에서는 5번이 정답이라고 했고요. 그때 당시 정답률은 36%는 이제 메가스턴 집게 이렇게 나왔고 그런데 이게 오류라고 판정이 돼서 법정 소속까지 가요. 그래서 전원 정답으로 해가지고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생투에서 이런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이 접해봐야 되는데 마지막 단원에 있는 진화 쪽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 계산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여러 번 풀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오류가 나요. 자 간단하게 사건 계열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물 툴을 생명과학 툴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니까 이런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수능을 보고 났는데 문제가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제 수능 문제 내는 곳인데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이렇게 세번의 시험을 보는데 그거 할 때마다 이의제기 신청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게시판에다 이의제기를 이번에 해요. 이거 명백한 오류였거든요. 그래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한 12일 지난 다음에 평가원에서 발표를 해요. 이의제기를 받아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평가원이 받지는 않습니다. 정답이 이상이 없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러나 문제가 논리적으로 이상하다라고 하는 걸 평가원도 인정을 해요. 조건이 불안정하지만 이란 말을 앞에 붙여요. 근데 정답이 이상이 없다. 정말 이상한 논리를 평가하는 얘기예요. 문제는 잘못됐는데 정답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뭐 물론 이 속사적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 아닙니다만 너무나 어설펐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이게 이슈가 되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학생들 중에 수능 응시했던 학생들, 생투 응시했던 학생들 중에 92명 학생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요. 아 정말 수능 역사에 길이 남은 한 획을 근 기가 막힌 판결을 받아낸 최고의 영웅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멋진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 곧바로 가처분 판결이 나와요. 그래서 수능 성적표를 이 생투 학생들에 한해서는 정답 처리를 하지 않고 이게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대입 일정들이 일제히 연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9시 저녁 뉴스 나오고 난리가 나요. 자 그리고 나서 곧바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15일 만에. 이것도 우리나라 판결 역사에 있어서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원이 15일 만에 판결하는 건 거의 없어요. 소송 제기하고 난 다음에. 이 수능 문제 오류에 대해서도 면전 전에 세계질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오류가 났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행정소송을 일부 학생들이 했는데 그거 판결이 1년 걸렸어요. 민사소송은 지금 3년,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길게 늘어지는 게 보통 판결 과정인데 이번에는 법원이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서 15일 만에 아주 이례적으로 빠르게 판결을 내립니다. 어떻게? 평가원 잘못했다. 기존 정답 5번 아니다. 전원 정답 처리해라. 라고 발표를 합니다. 문제 오류를 확실하게 판결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했던 그리고 많은 생명과학 2 했던 학생들이 원했던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났고 그리고 평가원장이 사과와 사퇴를 하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그러면 생명과학 2가 됐건 다른 과목까지 확대해서 평가원이 실력이 좀 없는 거 아니야? 오류가 자꾸 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수능 문제 모른데 내가 피해 보는 거 아니야? 좀 불안한데?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특히 과학탐구, 생명과학 2, 물리 2 이런 과목에서 이 과학 과목에서 이 오류가 종종 났어요. 그래서 그런 좀 불신들을 갖고 특히 생명과학 2 이거 하게 되면 또 여러 오류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신경 쓰는데 2023 수능 생명과학 2 선택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씀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평가원이 좀 전에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30년 동안 수능 문제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오류가 9번 정도 있었어요. 물론 많다라고 하면 많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이 시험이 바로 수능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류가 9번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건 많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30년 동안 9번이라 그러면 이게 그렇게 많을까? 진짜 많은 과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평가원장이 사퇴하고 굉장히 평가원이 아주 짙한의 대상이 돼가지고 힘들었다고요. 그러면 평가원에서도 굉장히 내부 반성의 분위기가 많고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진짜 뼈를 깎는 각각의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2023 수능에서도 또 오류가 난다고? 그렇게 되면 평가원 거에 해체할걸요?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진짜 신중이 신중을 기해서 오류를 내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생초 선택하시고 학습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가원을 두드랄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평가원을 믿지 않고 불씨를 갖고 하면 이거는 학습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믿고 가셔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지난번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또 오류를 내게끔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이게 당연한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씨를 안 갖고 믿음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번에 오류가 정말 어이가 없었던 그런 오류라 그렇지 그전까지 평가를 문제 되게 잘 만들었어요. 문제 보면 무릎을 탁 치면서 와 참 문제 잘 만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신뢰를 갈 만한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냈었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고 생초 선택하시고 학습하시라. 알겠지? 또 하나 인간인지라 확률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오류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평가원이 어설픈 아니라는 대응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의제기하고 오류가 확실하다 그러면 인정 금방 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해 없을 것 같고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정말 전국이 들썩거릴 정도로 이게 사회적 큰 이슈가 돼서 평가원이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평가원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수능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대입 제도가 너무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회적 비판 여론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잠시 1년 동안은 귀를 닫고 그냥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론들 참 좋은 의견도 많은 거 아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수험생이고요. 그런 거에 휩쓸리면 공부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비판, 수능 제도나 평가원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은 수능 잘 보고 대학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아요. 알겠죠? 다시 한 번 생투를 선택하려고 고민하는 친구들 이게 더 중요해서 내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평가원 믿고요. 그리고 수능 이 시험 믿고요. 생투 선택한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꾸준히 공부하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서두에 이 얘기를 먼저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생명과학 2 자, 이거를 좀 자세히 과목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생명과학 2는 수능 문제가 좀 어려워요. 과탐 8과목 중에 이 2과목들이 대보다 어려워. 물투하트, 지투, 생투. 그 중에 생투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목이고 상위권 학생들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왜? 서울대가 이 2과목을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위권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또 아무래도 생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명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 매니아틱한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위권 학생들이 경쟁이 치열해서 상대평가 수능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알겠지? 자, 또 생명과학 2는 분량이 생명과학 1에 비해서 많아요. 한 1.5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이에요. 대부분. 분자 생물학적으로 또는 진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막 나온다고. 거기다가 수능에서 다 어려운 건 아니야, 20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너무너무 어려운 최고난도 문제가 나옵니다. 뭐 3문제가 될지, 2문제가 될지, 4문제가 될지, 3문제 내외예요. 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수능으로 생명과학 2를 선택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을 기하시라 이거지. 물론 내신용으로는 생명과학 2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전국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들이 생명과학 2, 2과목을 다 하거든요. 근데 생투를 기본으로 깔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신용으로 많이 하는데 내신을 하다 보면 좀 학습에 열의가 있는 친구들이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생투가 되게 재미있거든요, 또 들어가면. 그래서 재미있으니까 나 수능용으로도 할래. 그런 친구들이 꽤 생기는데 고민을 한 번 더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만만치 않아서. 자, 그거에 반해서 또 이런 측면이 있어요. 과탐2, 물2와2, 생투, g2 네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과탐2 중에 생투가 가장 많이 선택을 합니다. 물2와2, g2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인원들이 선택을 해요. 그래 봤자 한 6천명, 7천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이 수능 응시생이 50만명이고 그리고 생명과학 1과 비교하면 생명과학 1이 한 13만, 1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한 6천명이니까 이건 정말 뭐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인원인데 하여간 그런데 그나마 그게 투과목 중에서는 가장 많이 선택 응시하는 과목이다 이거지. 그래서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는 정말 서울대를 가고 싶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 있어. 이런 친구들은 과감히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하셔도 좋다 이거야. 내가 이거 눌러버렸네. 하여간 그런 얘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또 하나 이 생투의 특징이 뭐냐. 다른 물투와투, 지투까지 내가 얘기 못하는데 생투만큼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수능 문제 유형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한 6년째, 7년째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들이 유형의 변화가 없어. 어? 선생님 유형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을 다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문제 푸는 방법 내가 다 알려줄 거야. 지금 하려고 하는 섬기한 이 강의에서 다 알려줄 거야. 그런데도 어려워요. 특히 이 세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푸는 방법이 다 알려져 있는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사측 연산은 한 20번 해야 돼. 5분 이내에. 그런 거야. 실수 없이. 그래서 어려운 거야. 유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어. 3등급 정도까지는 쉬워요. 자기가 좀 공부 좀 하겠다. 섬기한 같은 거 내가 한 번 듣고 복습 여러 번 했다. 3등급까지는 그냥 나와요. 웬만하면 나옵니다. 왜? 이 세 문제, 네 문제 이 정도 빼놓고 한 16문제 내지 17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요. 17문제 정도 잡으면 40점이 넘어요. 3등급이 가능하다고. 거기서 나머지 것 중에 혹시 일부라도 찍어서 맞추잖아. 그러면 2등급도 가능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3등급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이 세, 네 문제 정도를 잡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 더 잡으면 2등급이 돼요. 또는 두 문제 더 잡, 난이도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등급 컷에 따라 2등급이 가능해지는데 이게 어려워요. 이 세 문제 잡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 알겠어? 이것들 중에 딱 하나만 틀리고 나머지 두 개 잡고 나머지 17문제 싹 잡았다. 19문제 잡았다. 그러면 이제 1등급이 가능해져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선생님 저는 만점이 목표인데요. 만점? 만점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생투에서는. 만점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러면 운이 작용해야 됩니다. 생투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 있어요. 고돈출원이라고. 그거는 내가 다 학생들이랑 인터뷰 해봤어. 만점 말아야 들. 서울대 의대 간 애들. 걔네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 풀지 못했어요. 약간 풀고 일부는 찍었어요. 그런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하면 3등급까지 할 만하다. 근데 마지막 단계가 너무너무 어렵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대부분 다 서울대 목표라고 최상위권들이 많아서. 알겠지? 그래서 과목 특성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생명과학 2. 이제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섬세한 개념 완성반. 연간 커리큘럼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강의입니다. 솔직히 생투는 커리큘럼이 길지 않아서 이게 대부분이에요. 이것만 들으면 이제 거의 다 해결되는 거라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강의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는 베스트 강의입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작년 선생님의 생명과학 2 개념 완성 교제가 이제 교제로 이제 해야 수강생 수를 이제 얻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8,516건이 나갔어요. 12월 22일부터 17일까지. 11월 17일이다. 지금이 이제 12월 거의 이제 17일, 20일 이렇게 되는데 한 달 동안 또 몇백 건이 더 나갔어요. 그래서 거의 9,000건이 나갔습니다. 아, 비교를 좀 아까 내가 했던 거랑 다시 해볼까요? 지난번 수능에서 생투 응시 학생이 6,500명이에요. 그런데 8,500명? 한 9,000명?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응시 학생들 대부분이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안 보는 학생들도 있겠죠. 이 8,500명, 9,000명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내신용으로 생투를 하는 애들도 꽤 있을 거야. 하여간 그래도 대부분에 있는 학생들이 제 생투를 강의를 특히 섬계를 다 듣는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생투가 인기가 없어져서 많은 선생님들이, 인강 선생님들이 안 하세요. 전년도 강의를 그대로 하시거나 그러는데 저는 언제나 새롭게 합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기본적으로 또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생투를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저를 믿으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리고 이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가 수능 또는 내신용으로 정말 탁월한 강의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작년과 좀 달라진 거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는 섬세한 개념 완성반이 따로 있었고 겨울에 했던 거 그리고 4월달, 3월, 4월에 고난도 스킬 특강이라고 하는 강의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합쳐졌습니다. 섬세한 개념 앤 스킬 완성반 그냥 하나로 다 끝내자 이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갔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작년에 이게 교재가 없었거든요. 이거 교재로 만드기가 좀 그래요. 한 80페이지, 100페이지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교재에다 다 집어넣어 버린 거야. 학생들이 교재 만들어 달라고 그러기 위해 그래서 한꺼번에 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각 1은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이지만 생명각 2는 섬세한 개념 앤 스킬 완성반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달라진 부분이고요. 커리큘럼이 이렇게 됩니다. 길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초인문 특강은 다 끝내놨고요. 이게 지금 하려고 하는 섬세한 개념 앤 스킬 완성반 여기에 기출도 다 들어가요. 모든 기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메인 강의입니다. 그리고 다른 커리큘럼 없어요. 하반기에 모의고사 진행이 될 거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커리큘럼 모시면 되고 연간 커리큘럼은 내가 따로 영상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기초인문 특강 이거 웬만하면 들으세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한 6시간 정도면 듣거든요. 생2 그거 들어주시고 이거는 이제 내신용이 됐건 수능용이 됐건 무조건 다 들어야 돼. 알겠지? 내신 학생들도 이것만 들어주면 내신 거의 95% 이상 커버가 될걸? 그리고 수능용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 다 듣고 그다음에 봉투모의고사까지 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강의다. 자 단계적 학습 전략 잠깐 말씀드립니다. 뭐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생1도 그렇고 생2도 그렇고 수능은 이 생명과학2가 문제 구성이 되게 웃겨요. 어떻게 돼 있느냐? 연례 문제는 쉬워요. 개념 확인형이라고 해서 그냥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야. 예를 들어 촉질학사는 에너지 소모하지 않는다. 그리고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운반된다. 뭐 그런 것만 알면 그냥 푸는 거야. 개념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 그냥 곧바로 푸는 거라 한 문제 푸는데 한 30초 이내밖에 안 걸리는 쉬운 문제들입니다. 이게 14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6문제 정도가 작년 수능 기준이에요. 6문제가 추론형입니다. 논리적으로 추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요. 고난도 추론형이 6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의한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막 섞여 있어요. 알겠지? 그중에 이 6문제 중에 3문제는 그래도 할만해요. 그런데 나머지 3문제가 정말 정말 어렵고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수능 문제 풀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1년 학습을 할 때도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14문제를 잡는 개념 학습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 6문제 잡는 추론형 6문제 잡기 위한 스킬 학습을 하시고 스킬이 논리적인 단계를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다 그랬지. 논리적인 단계를 계속 연마하면서 익숙하게 되면 그 논리를 나중에 보자마자 곧바로 건너뛰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압축된 스킬, 압축된 논리 과정이 스킬입니다. 알겠죠? 그걸 내가 다 알려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습하시고 개념 잡고 스킬 고난도 추론 잡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고사로 자기가 시간 관리하는 거, 실수 줄이는 거, 자기 전략에 맞게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어내는 거 그걸 연습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중에서 섬세한 개념의 스킬 완성반은 이것과 이것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개념 다 잡고 고난도 추론용에 대한 스킬을 다 알려줄 거라고. 모의고사만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는 거야. 생명과학 1과 비교하면 생명과학 1에는 이 개념 잡는 게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고요. 추론용 잡는 게 상크스라고 있어요.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생투는 그 두 개가 합쳐진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강의다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강의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면요. 강의 전체 시간 중에 40% 정도는 개념 설명을 좀 할 거고요. 30%는 스킬 설명을 좀 할 거고요. 30%는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시간 분배가 이렇게 된다 알고 있으면 되고 수능 그리고 내신은 무조건 다 대비가 됩니다. 수능까지 대비되면 그것보다 쉬운 내신은 다 커버가 돼요. 수능 내신에 출제되는 모든 개념 스킬 문제풀이 다 강의를 해드립니다. 기본부터 심화까지 5종 교과서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개념 총정리 해놨고 추론용 문제에 대한 모든 고난도 스킬 이거를 다 또 넣어놨어요. 그리고 평가원의 모든 기출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들 중에 이 개정 교과서 개정된 지 2년 됐거든요. 그 교과서에 맞게 모든 평가원 기출 선별에서 다 집어넣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일부 부족한 단어는 교육청 문제 중에 좋은 거 양질의 문제에 다 집어넣어놨고 그래서 싹 다 개념과 스킬과 기출 다 잡을 수 있는 게 이 섬세한 개념 and 스킬 강의 생명과학 2입니다. 알겠죠? 조금 더 자세히 한 발 더 들어가겠습니다. 강의 구성 자, 이게 되게 중요하다. 잘 봐라. 섬세한 개념 and 스킬 완성반 그냥 섬계안이라고 내가 발음할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요. 전반부가 40강 정도로 돼 있는데 6개 대단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건 교과서 구성이 이렇게 대단원 6개라 그래. 여기서 개념 설명을 싹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능 문제 구성 중에 14문제는 무조건 다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일부 쉬운 스킬들도 여기서 좀 집어넣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전반부 40강 정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14문제 플러스 한 3문제 정도도 잡을 수 있을 거야. 알겠어? 그래서 10 한 7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이 잡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매 단원마다 선생님 교재 중에 문제편이 따로 있어요. 이 섬계안 안에 그 문제편 중에 앞부분이 기본편이야. 문제 기본편이 있는데 그 기본편이 이 내용에 대한 이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개념용 문제 일부 초론용 문제 중에 할 만한 거 328문제를 다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이 매 단원을 하면서 이걸 같이 문제 풀어주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전반부대요. 이 전반부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에서 15 내지 16문제 말하면 17문제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줄여서 얘기한 거야. 15에서 16문제를 다 잡을 수 있어. 그러면 3등급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지. 알겠지? 그리고 대부분 고등학교의 내신은 다 커버가 됩니다. 전반부를 통해서. 강의가 전반부 후반부로 내가 나눌 거라고 얘기했어. 전반부로 다 커버가 돼. 그래서 이걸 우선 요거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길 바라요. 알겠죠? 이게 작년에 섬계안이야. 이게 작년에 섬세한 개념 완성반이야. 알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이건 할 만해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후반부로 갑니다. 후반부가 작년에 고난도 스킬 특강이에요. 알겠죠? 그게 한 20강 정도로 구성될 겁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고난도 스킬 7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파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요 고난도 스킬 주제마다 문제 중에 심화편 문제들을 또 구성을 다 해놨어요. 고난도 출원용 문제 84문제. 문제가 적다고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이 1시간 걸려요. 심화할 경우 2시간도 걸리고요. 하루 종일 걸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충분합니다. 평가원 기출 문제, 일부 교육처 문제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된 게 후반부입니다. 알겠어? 주제 잠깐 말씀드릴게. 고난도 스킬 7가지 주제가 뭔지. DNA 염기 조성 계산. 이거 엄청 어려워요. DNA 복제 실험과 계산. 할 만합니다. 이거는. 그래도 한 번 봐둬야 돼. 스킬로. 붉은 빨라. 붉은 빵 곰팡 실험 문제인데 이 중에서는 제일 쉬워요. 고난도 출원 문제.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건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전사인자 출원 문제는 그나마 할 만하고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문제가 랭킹 3입니다. 고난도 출원 문제. 코돈 출원 문제가 1등 제일 어렵고 염기 조성이 두 번째 어렵고 하디바인이 세 번째로 어려워요. 알겠죠? 자, 지난번 오류 났던 것도 여기서 오류 났었어. 그리고 마지막 제한요소와 유전자 제조합 생명공학 쪽인데 이게 급부상했어요.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게 좀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가 좀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조금 쉽게 나올 수도 있고요. 7가지 주제를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후반부에 강의를 해주겠다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된다? 최고난도 4, 5문제를 잡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잡아야 1등급이 가능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요거를 공부를 어떻게 해준다? 전반부 개념 그리고 일부 쉬운 스킬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전반부를 학습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요 후반부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전반부를 선생님이 아마 겨울에 다 끝낼 거야. 그리고 후반부도 2월부터 3월까지 끝낼 텐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름방학까지 새로운 강의는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전반부에 대한 건 스스로 복습하시고 후반부는 수강을 여러 번 하세요. 한 번에 여러분들이 다 자기 거를 채워가 안 돼요. 여러 번 반복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후반부는 내신용은 아닙니다. 내신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 되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물론 내신에서 가끔 붉은빵 곰팡이가 됐건 DNA 복제나 염기 조성에서 쉬운 수준을 낼 수는 있으니까 필요한 학교를 좀 공부를 해주시는 건 좋긴 하지만 내신의 타겟이라기보다는 수능 딱 포커스 맞춰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이거 내가 다 잡을 거야. 달려드는 순간 넘어져요. 너무 어려워서 겁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전반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는 게 우선이다.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후반부를 공부를 좀 해주시는 게 순서다. 말씀드립니다. 자, 수강 대상은 수능 대비 다 들어주시면 되고 고3 내신용도 최고의 강의입니다. 알겠죠? 내신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모두 수강 가능하고 N수생, 고3 모두 수강 가능하고 선생님, 저 생투 작년에 봤고요. 이제 이번에 새롭게 다시 하려고 해요. 또 한 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들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알겠지? 고3인데요. 고2 때 한 번 들었어요. 그래도 들으세요. 알겠죠? 일부 빠른 학교는 고2 때도 생투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단 내신용과 수능용은 다르니까 수능용으로 했다 그러면 다 들어주시고 내신용은 그냥 최고의 강의입니다. 알겠죠? 자, 형식 총 60강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상이 더 늘어질 수도 있고 스튜디오 촬영합니다. 이렇게 카메라만 보면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할 겁니다. 온라인 학생들을 위해서. 현장 강의 전 안 해요. 오로지 온라인만. 매주 화요일 날 업로드할 거를 약속드립니다. 살짝살짝씩 날짜가 바뀔 수는 있지만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 날 촬영하면 화요일 날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주 부지런히 올려줄 거야. 초반에는 좀 많이 올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 올려주고 막 진도 따라가려고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난 일주일에 3시간 듣고 한 3시간 복습할 거야. 일주일에 6시간 정도 생태에 할애할 수 있어. 그럼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을 잡고. 알겠지? 자, 12월 18일날부터 강의가 이제 올라갈 거고요. 처음 강의는 교재가 아직 없는 상태라 PDF 파일로 올려드릴 겁니다. 앞부분. 필요하면 먼저 들어주셔도 좋고요. PDF 파일로. 교재는 교재가 한 22일인가요? 그때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리고 3월 말에 완강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봐서. 내가 그때 부지런히 좀 올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전반부예요. 개념 설명. 그리고 기본적인 스킬 좀 들어가고 문제가 기본 편이 있는데 자, 이 기출문제 해가지고 이거를 2월 말까지 전반부 강의입니다. 알겠죠? 전반부 강의 한 40강 되는 거를 2월 말까지는 제가 올려줄 거예요. 2월 중순에 올릴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러게 되고 자, 고난도 스킬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심화 기출 이거를 2월부터 해가지고 3월까지 해가지고 완강을 좀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개략적인 그 시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자, 거의 다 됐고요. 이번에는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교재가 4권 한 세트입니다. 요거로 수능 내신 꽉 잡을 수 있는 거라 좀 풍성하게 4권으로 세트를 해놨고 본교재가 강의 여러분들이 수강해야 되는 그 교재고요. 문제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여기 잔뜩 들어가 있고 그리고 숙제 교재 복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들어갔고 서브로트 최고입니다. 서브로트 복습용 필기 다 해놓은 그런 노트가 되겠습니다. 자, 본교재 뭐 쭉 다 돼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모든 개념 다 들어와 있고 고난도 스킬 7가지가 뒤쪽에 다 배치되어 있다고 문제편도 마찬가지야 모든 평강 기출 다 들어가 있어요. 교육청 자체 제작 문제도 일부 들어가 있고 총 412문제인데 앞부분이 기본 뒤에가 심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숙제 교재에 있고요. 백지 복습 누적 복습 이건 나중에 내가 따로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서브로트는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 내용 구술 내용 판서 내용을 선생님 조교들이 일일이 다 쓴 거예요. 그냥 볼펜으로 쓰지 않고 또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애플 펜을 이용해서 아이패드로 다 썼어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에 집중하지 않고 필기하다가 강의 흐름을 놓치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거 덜어드리려고 이걸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필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강의 흐름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포켓 사이즈로 되어 있고 스프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습할 때도 되게 좋아요. 전국에서 최초로 수룩용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거 만든 지도 거의 한 십몇 년 됐죠? 그런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다 하죠. 약간 뿌듯한 그런 이건 저의 서브노트입니다. 하여간 이것도 생투에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 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념 설명 이렇게 깔끔하게 다 올 칼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원 유학 정리도 되어 있어. 복습하라고 계속. 자기 진단 테스트도 간단하게 했고 개념 확인 문제 이건 내신 타입의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 교재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고려한도 스킬 뒤쪽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건 후반부에 들으시라 이거지. 알겠지? 그래서 스킬들도 다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숙제 교재 이런 게 있어요. 백지 복습하는 거 누적 복습하는 거 나중에 다 따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문제편이 문제 있는데 2단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기본 문제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들을 또 뒤쪽에 쭉 배치되어 있어요. 알겠죠? 스킬에 따른 그 주제에 따른 그 단원별 분류를 해가지고 다 해놨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비워놓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써야 된다라는 선배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좀 여유있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해설 다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서브노트가 요겁니다. 필기를 다 해놓은 거야. 직접 사람이 다 쓴 거야. 정말 예쁘게 잘 써놔서 복습할 때 아주 최고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생명과학 2 섬세한 개념의 스킬 완성반 강의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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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